한국경제상황 세계평균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은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IMF의 올해 세계경제평균성장률은 3%로 추정됩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려 1.2%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경제성장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경제회를 두고 준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한국경제성장률이 전세계경제성장률 1% 이상 밑돈적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0년 3.6%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때는 오일쇼크의 영향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성장 그리고 박 대통령 시혜사건이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충격이 덮쳤을 때 바로 1998년도의 세계경제평균성장률과 8.0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평합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성장률보다 1% 이상 밑도는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치는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그동안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봐왔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줄곧 경기가 상저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달에 KBS와의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낙관론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분기부터 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그 시조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둬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장을 지나치게 모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은 0.4%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성장치입니다 따라서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 3분기에 0.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의 경제성장률 기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오판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정책도 경제 상황에 글맞지 않게 경기를 죽이는 그런 정책을 주로 써왔습니다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실시되도 경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만 그런 것을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실시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반시장 정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매년 9에서 10% 정도를 늘려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적은 현금성 복지 지출에 투자했습니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2017년도에는 22조원의 현금성 복지 지출, 2018년도에는 28조 2천억, 29년도에는 40조 5천6백억 원까지 현금성 지출을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경기 회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선거에 오르는 데 도움되는 그런 현금성 이전 지출, 각종 수당을 난발해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상황의 위중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한 다음에 더 이상 파격적일 수 없다는 평가를 경제주체들로부터 받을 정도로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명락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중앙일보와 가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현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어떤 잘못을 범해왔는가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생산 요소 가격을 급등시켜가지고 현재의 위기는 정책발 위기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2017년도 3.2%였던 성장률이 2년 사이에 1%로 떨어지는 데는 정책발 충격이 컸다 성교수 이야기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체제임금 상승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업뿐만 아니고 자영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또 성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외 수요 감소로 전세계 기업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오히려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대외 경제와 반도체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요인인 비용 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요인인 비용 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일찍부터 정책발 디프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정책이 디프레이션을 유발한 것이 현재 한국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태윤 교수는 그것을 다르게 정책발 충격, 정책발 쇼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태윤 교수와 저와 공통점이란 것은 앞에 나오는 꿈인 말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 이 부분을 두 사람이 동시에 인정하고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국가의 전략 자체가 생산 비용이 급등하지 않도록 생산 요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그걸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은 관리는 커녕 훨씬 더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서 결국은 이미 하강 추세로 들어선 경기를 더 그냥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것이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책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친시장적인 정책으로의 복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한국은 아주 깊은 장기불황의 너부로 빠질 것이다 21년 만에 세계경제평균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가장 커졌다는 그런 지적을 빼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